여러분 자신 보고 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은혜가 나에게 있을지어다. 옆에 분 보고 축복하세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 좋죠. 그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게 은혜가 넘치면 돼요. 그러면 어떤가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신은 제일 먼저 은혜가 나에게 다 이문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나에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전사님 찬양 들었죠.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확 불태워. 내가 타야 됩니다. 여러분을 탐만 하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살아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돼요. 날 만나면 이 사람들이 힘이 있다가도 내만나면 힘 빠져버리고 막 쨍쨍하다가 내만나면 낙심해버리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막 낙심했다가 내만나면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불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뜨거우면 돼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맨날 미지근하이면 잡도 안하고 덥도 안하고 여러분과 제가 왜 그래야 되냐 지금 세상 자체가 어둡습니다. 4단 24하고 있습니다. 4단이 바라간다니까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이 축복을 모르게 만듭니다. 굉장한 축복을요.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이래서 어떡합니까? 완전히 영적 문제를 줘가지고 싹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어떡합니까? 문제가 오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순서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통당하니까 내게 장애가 오는 겁니다. 영적 장애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고 합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영적 감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방어할 수밖에 없죠. 끝납니까?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왜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도 학교 가잖아요. 공부하러 가지 말라. 사람 살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 영적 축복을 모르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돈 벌러 가지 말고 사람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마음 되겠습니까? 다른 거 말고 와보세요. 어떻게 그걸 바꾸십니까? 못 바꾸거든요. 내 힘으로. 너무 센데요. 시집을 갔다. 장계를 갔다. 여러분이 회사에 갔다. 한 지역에 더 갔다. 여러분이 학교에 갔다. 이게 지금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불씨가 되라. 불씨. 꺼지지 않습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오늘 가만히 들으면서 진짜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램티를 잘 캐왔어요. 또 우리 모호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분들이 참 잘 가까이셨어요. 중고등부에서만 반장이 우리 교회에 네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갈 때 반장 해봤어요? 누가 예, 그래서. 지금 반장이야? 괜찮아. 하준아 괜찮네. 하준이 맞지? 다음 또 해. 중고등부는 초등학교는 반장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중고등부는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부는 반장한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그렇지. 세영이 또. 세라. 또 진성이. 또 한 명 누구야? 누구라고요? 크게 말해야 돼요. 완전히요. 전호선 모호사님. 전시감은 법받았습니다. 전두환 씨가 엉망으로 만들거든. 전시감은을. 우리 전시 자매가 전시감은 회복 다시 겪었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옛날 거 다 지나갔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시냐. 기도의 불씨. 이 친구들이 왜 반장한지 압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요. 보금 대통령, 보금 엘리트, 보금 성공자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학교의 우리 반의 아이들을 정말 전두환이 제일 좋은 게 뭔가? 이래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럼 뭐부터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럼 반장한자 이란 겁니다. 참 잘했죠. 그죠? 내가 그래 장모님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참 잘 가르치신 겁니다. 장모님들이 아이들을요.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반장하고 싶다 해도 하지 말라는데 야 야 니 얼굴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지 말아요. 아니 반장 얼굴을 합니까? 참 내가 반장은 다 펼 것 같다네요. 참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울렸면서 봐보세요. 전두환을 하려고 이유로 하나도 없어요. 기도의 불씨. 나는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잡은 기도 제목을 하는 게 있어요. 차근차근 성취해 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잡았더니 대통령도 많았죠. 그래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축복을 주신 믿어.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마누엘. 이걸 보고 신분이나 그러죠. 여러분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신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세요. 원네스. 이걸 뭐 권세라고 그러죠. 우리 대천국이나 중고등부나 우리 또 권사람들 중에서 이 예쁜 분들만 계시잖아요. 또 우리 남전도의 중에서 이렇게 좀 자식하는 것만 계십니다. 뭐 좀 잘 안 생겨도 괜찮습니다. 철학 때 찬양 안 합니까? 주일 오후때나 오전때나 또 이렇게 찬양하죠. 그러면 전사님이 찬성한테 옆에 서가지고요. 같이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인도하는 분이 이게 안 지쳐요. 여러분이 반장을 해봐야 반장이 알 거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에서 인도를 해봐야 알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에너지가. 같이 확 해줘야 돼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옆에서 찬양 가지고 같이 마이크 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서 내가 설명해 이렇게 이단들 하는 거 봤습니까? 이단들은 의식으로 이쁜 이쁜 이자들 구했는 거 흰 소복을 입혀가지고요. 뒤에다가 수면을 쫙 키도 똑같아. 여러분 안 봤어요? 그런 거요? 내가 막 그런 거 봤나. 쫙 세워가지고 키가 똑같아요. 몸이 똑같아요. 이래가 뒤에서 노래 부르는데요. 야 나도 그거 가고 싶다니까 목사가 나는 집회도 안 가고 그거 가고 싶어. 그럼 우리 이단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냐? 막 있는데 뭐 하십니까? 원네스 딱 같이 불러주라니까요. 그래야 인도하는 분이 안 지쳐요.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한다. 말씀을 전한다.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됩니다. 힘을 가지시려 주십니다. 이게 원미에서 그리고 주일 오후다. 그 다음에 수요다. 전화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찬양할 때 같이 막 해줘야 돼요. 힘이 실리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저 뒤에서 누가 서가지고 둘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됩니다. 저 사람이 내 욕하는가? 내가 찬송을 잘 몰라서 그렇게 착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그러겠죠. 전 사람이 머리를 내리던데 올려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래 안 하는데 여러분 같이 해줘야 돼요. 기도의 불씨.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드디어 여러분과 제게 응답의 봄이 왔습니다. 세 가지로 봐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드디어 불꽃을 이렇게 준 겁니다. 아니 불씨가 있어야 불이 꽃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봐보세요. 불빛이 되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확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보고 쫙 따라가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응답의 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그다음에 캠프 그다음에 응답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를 불태워라. 여러분과 저를 불사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계속 뜨거워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활 타오르죠. 안 지쳐요. 안 지친다니까요. 내가 타오르는데 어떻게 지칩니까? 두 번째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이걸 잘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쉬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한 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딱 그만두고 방에 앉아서 그런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잡힌 거지. 그렇잖아요. 심이 뭐냐 하면 이걸 딱 가진 겁니다. 영적인 답을 딱 가진 거예요. 심이 뭡니까? 답을 딱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엄마들이 뭘 착각하는지 아세요?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남편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엄마들 알겠죠? 며느리 남편은 누구 아들이에요? 엄마들. 그렇죠. 장모 아들입니다. 그렇게 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갈 잘 안 한다. 당연하죠. 내 아들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뭘 착각하는지 착각하지 마십니까? 사람들이 쉰다고 할 때는 개념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쉰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지 압니다. 아닙니다. 답을 딱 가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뭔 답을 가집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봐보세요. 이 답을 딱 가집니다. 바울이 대살로 갔습니다. 갈 때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딱 가면서 뭘 준비했습니까? 답을 가진 이 사람을 준비한 겁니다. 사역자 이거 봐보세요. 이거 아는 사람. 대살로 가지기 완전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불시와 이 불꽃을 품은 디모데 신라 누가를 딱 준비한 겁니다. 제가 입으로 사이자고요. 왜냐면 묶어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신라 딱 준비한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에게 제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래가 어떡합니까? 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지역에 대살로니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이게 지역입니다. 그거 짜득하네. 여러분이 그거가 찾던지 이래가 봐보세요. 거기서 제대로 전도운동을 전도운동을 딱 본 목숨근 사명자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손 헬라인 기븐 이게 바울의 규례입니다. 규례 해봐보세요. 영적인 답이죠. 규례의 뭔가 영적인 답을 가지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딱 가지면 여러분 이게 내가 쉬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쉬는 거고 가도 쉬는 거고 쉬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비밀이고 축복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이 답을 가지고 뭘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계속 얻는 겁니다. 답을 넣으니까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힘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봐보세요. 대상원가스를 쫙 보세요. 뭡니까? 일장은 신앙의 색깔입니다. 보세요. 일장 3절에 봐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색깔다. 이게 힘이라니까요. 여러분 뭐가 힘입니까?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색깔이 자 보세요. 제가 교사 내일 모레 렘몬트 교사 집중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해요. 애가 집에서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다 애가 엄마 아빠 집 나갈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아 그래 나가 나갔다 갔다 편하게 살다 들어오시면 돌아 이랍니까? 그래 합니까? 여러분은? 어쩝니까? 밥 안 먹으세요? 어떻게 애가 집 나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리기죠. 꽃이든지 달래든지 실패든지 협박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딜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시장 쭉 하는데 우리 구역원이다 우리 렘런트다 아이가 교회를 안 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래 알아서 가 가 이랍니까? 봐보세요. 내가 뭘 반주합니까? 이게 내 아이라 그럴 때는 절대 안 내보냅니다 그렇죠? 내 아이라 내 보내겠어요? 집을 나가면 죽는데 이게 내 교회라 그럼 절대 안 내보냅니다 내 교회 아니라 다민주 교회 내 교회 아니라 나가도 돼? 나가면 신기해 나도 나갈 건데 이거 봐보세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간다 하면 불을 내렸냐 계속 그렇게 다닙니다 내 교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진짜 많이 됩니다 나는요 전사 때도 전사 때도요 전사 때도 교회인이 딱 나간다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나가면 안 돼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가지 마 왜 나가는데 나가지 마 당연히 나가면 큰일 나 나가면 안 돼 여기서 생을 걸어야 돼 난 그랬습니다 아이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왜 교회 안 오는데 왜 교회 안 오는데 안 놓으면 잘 될 거 아니야 학교는 근데 왜 가는데 절대 못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내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가 아니라 가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다민주 교회 선도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봐보세요 하마고 말 말고 정말 그래요 그러면 인생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생을 딱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역 제약 맡기 전에는 낙심 안 한다 아멘 헌당하고 핵심하고 램도하고 보금 밸드 보금 성공자 보금 대우처럼 만드는 게 내 사명이다 색깔요 2, 3, 7, 5층 존족의 미래교회 한 번도 못 살렸습니다 이거 하는 게 내 사명이라 색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새가족이 와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때로는 교회도 못 오고 저거 못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에이구 저기 제라해가지고 저기 사명제라고 노지마 그래 봅니까 그걸 또 기다리고 또 참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얼레고 달레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거 그게 진짜 성도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뭘 여러분 색깔입니다 색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냥 믿음 소망사람 그런지 압니까 뭐가 믿음 소망사람입니까 이게 내 교회라 그리스의 교회라 이 사람이 여기 있다면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교사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에이구 저거 하다 안 나오면 또 전도하지 의교 전도 할 겁니까 아니 왕 것도 못 잡는데 전도를 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보내준 사람도 못 잡는데 어이가 데리고 올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도 못 잡는데 어디서 전도할 겁니까 거짓말 치지 마세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색깔이 이게 신앙입니다 영적인 힘을 힘을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힘을 힘이 없어 내 새끼 아니거든 그냥 나가 집 나가 집 나가 집 백이시로 일합니까 부모들이 내 새끼 아니니까 정말 내 새끼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두 번 인상 봐보세요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의 소망과 영광과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보고는 너희가 아니냐 이거 봐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봐보세요 3장에 넣어져 바울이 디모데 에바브리드를요 자기가 내 보내라 내 몸이 약하니까 좀 보내요 나 좀 간호를 해라 내 감옥에서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들 이 일꾼이 다시 돌아가는데 더 합니까 또 그 일꾼을 용서하라 그럽니다 그것도 몸이 안 좋다 이거 봐보세요 바울 봐보세요 영적인 힘이라 힘을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거 이어 왔다가 날 실망해서 감옥은 아까 짤라뿌로 그랬습니까 끄끄리 보호하는 겁니다 끝까지 또 참 멋있죠 힘을 가진 그러면서 4장 봐보세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왜 세상을 살리며 우리가 왜 괴를 살리는가 우리가 왜 가정을 살리는가 이유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5장 봐보세요 종말입니다 답이 딱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됩니다 이게 힘인데 힘 뭐가 힘입니까 모순이 켠 게 힘이 있는 겁니까 알지 않습니까 딱 나를 쉬게 하라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마이 쉬라니까요 마이 쉰단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에게 풍성한 답이 있고 풍성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행으로 추구합니다 은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 봅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열립니다 영적인 딱 길이 보입니다 눈이 다 열립니다 오늘 봄을 봐보세요 24절부터 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오늘 23절에 마지막에 딱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눈이 떨리죠 이 신앙생활이요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기도입니까 우리가 막 앵호에서 막 이게 기도입니까 내가 정의식이로 했다 내가 새벽기도 했다 철학기도 했다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봐보세요 멋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 몸이 그리스 홀드까지 보존할 것이다 이게 기도합니다 멋있죠 그죠 참 바울 멋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멋지게 하세요 알겠죠 몇몇이 볼 때 아 참 우리 전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멋지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삽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쭉 설명하죠 24절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뭡니까 눈이 사역자가 얼마 중요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보금전환 사역자분을 기도해라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교육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전두환 사역자들 교사분들요 기도해줘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서 26절에 쭉 이야기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보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아이가 이렇게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죠 아이고 맞죠 그렇죠 아이가 일합니다 하나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때리라는데 동생이 눈을 찔러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줄이겨야지 하나님 천사들은 일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죠 엄마는 저보고 천사라 해요 그래서 제게만 일을 시켜요 아이가 참 순수하죠 그렇죠 하나님 남동생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갖고 싶은 게 강아지예요 아이가 아이들 기도가 참 순수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문을 가지고 오게 쉬는 겁니다 테살로니가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지고 봐보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부터 축복하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정관호 장로님만 축복하실랍니까 우리 다 같이 정관호 장로님보고 축복하세요 장로님 축복합니다 혼자만 다 받으랍니까 또 다른 사신다 또 여러분이 그 축복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힘 있게 축복하세요 힘 있게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분이니까 어떻게 축복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딱 이걸 가진 겁니다 다른 건 말고요 확신을 딱 가지세요 확신이 뭐냐 이게 진짜 맞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경기남부 지역을 살 것입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말을 이게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있고 힘이 있고 눈이 쫙 열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지역을 놓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헌당입니다 핵심과 램도의 할 수 있는 헌당 굉장하죠 어떻게 우리 이 시리에 이걸 제목을 잡았습니까 저는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겠죠 여러분 대구 한도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벌써요 다음 주 설교할 거 그 다음 주 설교할 제목들이 쭉쭉쭉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로 계속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익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동안 사익자 메시지를 다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되는 사람의 말씀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은 되는 귀에다가 말씀부터 주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4절에 22절 말하죠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광을 그렇죠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이게 메시가 돼야 돼요 저는 메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보금 엘리터 보금 성공자 보금 대투를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하신다니까요 왜요 말씀 받았으니까요 지금 단 한 번도 못 살린 2, 3, 7 5천 원족의 미래교회 미래교회가요 2, 3, 7입니다 아무도 못 살리십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만 3년 동안에 한 만 3천 개선 문 닫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전일입니까 도대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목사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싹 다 택시 트럭 사가지고 품 팔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마사에 마사에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복지 그게 잡혔단 말입니다 목사가 왜 그거 합니까 한번 보세요 확신 자 그럼 여러분이 확신 딱 가지고 두 번째 할 게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되고 나면 넣습니다 이거 되고 나면 이거 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확립입니다 나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데 여러분을 딱 삼고 여러분을 확립하는 어떻게 확립합니까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2번 안되고 1번 되면 큰일 나요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의 축복이에요 한번 들어봐보세요 저는 단 한 번도 발악방 전도운동을요 프로그램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난 프로그램 아닙니다 이건 저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봐보세요 제가 프로그램 하는 거 맞습니까 나는 프로그램 안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옛날에 배운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전사님을 이렇게 전사님 나는 고1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공동회 하는 거 당회 하는 거 재직회 하는 거 그다음에 주인학교 모의 가지고 회의 중고등 모의 가지고 회의 대학층 모의 회의 교회에서 하루 종일 회의하는 거 봤습니다 손 들고 의장 난 그거 싫습니다 난 싹 다 없애뻑습니다 응답이 안 오는데 회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장롱님들은 아무것도 좋아 안 합니다 오직 복음 전하고 모의 가지고 교회가 전도운동 하고 그것만 딱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다락방 다섯 기초를요 나는 프로그램이다 세팅 글씨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생명이래요 여러분 기도운동이 아니란다 끝입니다 끝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 아 목사님이 하는 거 싶어서 내가 안 하고 장모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면 아 이거 목사님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합니다 이거 봐보세요 우리 장모님과 근사님들이 합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 설명을 그것도 신앙생활을요 막 20년 30년 사시는 분들 아니고 신앙생활 진짜 좀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봐보세요 제자운동이죠 그죠 말씀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이 전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로 풀어나가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한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여 이렇게 그래서 기도반 전도반 제자반 고급반 사회자반 이렇게 여러분 차분차근하게 해요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모사님 보고 한 2년 동안 이걸 차분하게 할 거다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됐다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예의 없습니다 이게 돼서 해야 돼요 이거 되는 사람이 여기에 딱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 되는 램트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딱 중심을 확립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걸 딱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는구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요 교회 등록은 아직 안 했지만 불신자가 영접을 해가지고 지교회나 단합반에서 개인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참 우리 특이한 교회입니다 절대 좋고 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 굉장히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신자가 영접을 하고 이분들이 교회를 아직 안 오는데요 도와가지고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귀하죠 참 정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를 바란다 말이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보내는가 나한테 제자가 안 온다 하나님 나한테 불신이 안 보낸다 그래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보내는가 피로 캠프 때 보세요 캠프 때 딱 하나님이 양육할 사람 보내시고 내가 대상자원사님 보내시고 하나님 이걸 맞춰가 이 사람을요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아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확신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 줄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계속 하시거든요 어느 날 되고 나면 딴 거 주시겠죠 그러면 이거 되려면 이것부터 해줘야 돼요 사람이 딱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사람 보내시는가 한번 봐봐요 피로 캠프 필요한 사람은 다 오라 새벽에 393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확인하세요 비대면 캠프 이번 선결장에서 미디어 전락을 준비할 겁니다 미디어 가능하면 해외에서 온 분들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진짜 살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요 아무 규모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얻어묻는 게 습관입니다 아무도 알아서 그런데 진짜 얻어묻는 게 우리를 얻어묻고 얻어묻으면 미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얻어묻고 누가 밥 사고 그러면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미안해도 안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당연합니까 이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안 해주나 이랍니다 참 웃기죠 그죠 그게 후진국이래요 선지국 사람들은 안 그래 그래 안 합니다 의식이 깨어있거든요 나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근사님들이나 누가 저한테 뭘 좀 안 해줍니까 나는요 솔직히 미안해 죽겠어요 내가 지금 못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난 그래서 얼마 기도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막 그냥 물부터 부어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저 후진국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당연한 거다 왜 안 해줘요 이랍니다 웃기죠 그죠 의식구조 그래서요 그부터 깨뿌어야 돼요 그거 아니다 네가 노력해가지고 벌어라 그래서 네가 공부시키라 자리 그죠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 안 깎아주면요 그 완이하고서 망해봅니다 보세요 실고 돈 벌어가 싹 다 보내고요 한국에서 얻은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싹 웃기죠 그죠 웃기죠 진짜로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마시고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이제 이거요 선교대와 우리 담족교회 선교를 놓고 이렇게 다 이런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을 여러분 하다가 딱 그날 헝금하지 말고요 응답 주면 바로바로 해보라니까요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여러분 또 갖고 있으면 또 유혹이 와요 알겠죠 이거 쓰고 나면 또 안 주시니까 절대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대로 바로 해보라요 주시는 대로 알겠죠 따라하세요 주시는 대로 빨리 하자 알겠죠 딱 갖고 날짜 해야지 그거는 불신하다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밥도 두시면 더 하면 되고 맞죠 그죠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이 딱 은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누가 축복할 수 있냐 내가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힘이 있으면 내가 여유가 생겨요 언제 생깁니까 내가 뜨거워져 뿐까 여러분 만나면 다 사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날 만나면 다 힘 없고 용기 없고 다 사는 겁니다 조금 더 할 줄 알았죠 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을 불태웁시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은혜가 넘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잔송 드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097장 또 빈덜의 말을 보면 같이 183장 우리 같이 연결해서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추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그게 기뻄입니다 361장입니다 자막도 떱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릎 꿇고